주상정아! 언제부터 이 나라가 능력이 아니라 외모만 보고 간지가 화사인달까? 외모가 귀하며 신하고 외모가 친하며 그냥 일교 백성이라 말이옵니까? 주상정아! 주상정아! 능력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급제들리는 가후의 폐해를 부들이 부들이 생겨주려고! 영희정께서 외모를 보고 급제자의 합격을 취소했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저자이 돌고 있다오. 분명 허황된 풍문이옵니다, 전하! 예, 당연히 저도 믿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얼굴을 보고 사람을 뽑았음. 우리 영희정이 이리 일하고 있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급제자 명단에 착오가 있는 걸 내 직접 찾아 붙여놨네. 하하하하 곧 조정의 어느 부처로 갈지 연통이 내려올 거야. 그, 난 그 할 일이 있어서 이만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서방님. 내 글이 차갑게 되었고 부인은 날 위해 목숨을 걸어주었으니 부인은 날 위해 목숨을 걸어주었으니 부인은 날 위해 목숨을 걸어주었으니 도저히 부인은 뭘 면목이 없어. 그런 말 마십시오. 전 서방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부인 부인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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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의 운명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크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대가를 받으러 올 터이니 제대로 값을 쳐주시지요. 두 가지 상자는 박주영의 운명을 크게 바꿔놓았다. 그의 성공은 물론 내면의 상처까지도 말이다.